오늘 전쟁입니다. 아우 괜히 또 나 때문에 또 힘들게 또 산타겠네 또. 이거 연합을 해야겠다. 형님. 그래 세찬아. 형님의 꼬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아이 무슨 말이야. 아닙니다. 저는 오늘의 이 특집에는 하하 형님이 맞습니다. 랩해봐. 처음 고백하나 자신 있게 맹세하. 형. 저는 일단 형님한테 노출하겠습니다. 어디로 가니. 주소 보시면 10단지 아파트로 갑니다. 10단지 아파트. 네. 그리로 갈 거니까 저는 일단 알려드린 거예요 형님. 형님 어디로 가세요. 나 진짜 진심이다. 네. 세찬아 진짜다. 나는. 네. 하늘공원으로 간다. 하늘공원으로 간다. 하늘공원 가신다고요? 하늘공원 그 뒤판에 가운데 낚을 거다. 아니 넌 지금 하늘공원으로 가져도 해. 아뇨아뇨 저 하늘공원 왜 가요. 알았어 알았어. 나 하늘공원이야 난. 네 형 알겠습니다. 응. 네. 야 이거 하늘공원 갈 거 같은데 진짜. 야 전소민은 지금 저기 그 거기 무슨 하늘공원 쪽인가 간다고 그러던데? 하늘공원이요? 어. 거기에는 아유 정수리 탈 텐데. 그래? 네 거긴 위험해요 형님.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네 형님 알겠습니다. 어. 네. 아니겠지? 아닐 거야. 어 여기 매표소 있어요. 여기 사장님 여기 주차해 주시고 저희는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Awesome.